자 오늘은 밤 한 톨 두 톨 이라고 통화를 해줄 거에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토끼 오늘은 밤을 주우러 가야 되겠다 밤을 오늘 몇 개나 주울까? 10개? 20개? 50개? 아 모르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밤을 주우러 갑시다 밤을 주우러 갑시다 이야 이야 자 우리 친구들 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세상에 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데 떨어졌어 사방의 밤이 여기도 떨어졌네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밤을 진짜 많이 줄 수 있겠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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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줍고 여기도 줍고 여기도 줍고 우와 오늘은 밤을 진짜 많이 줬대 바구니에다 담아야지 여기 친구들 이걸로 바구니 할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이제 다 주셨으니까 집에 가야지 집에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공엄이 나타난 거예요 너 바구니 보니까 밤을 아주 많이 주신 것 같구나 밤 좀 나한테 하나 좀 나눠줄래? 라고 얘기했어요 토끼는 나눠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그렇지만 나는 나눔을 좋아하는 토끼니까 나눠줘야지 아 좋아요 좋아요 하나 나눠줄게요 하나 나눠줄게요 여기요 들어줄까? 그러면 가벼워질걸 너 이렇게 두 개니까 나 하나씩 이렇게 들으면 가벼워질걸 라고 얘기했어요 토끼는 또 나눔을 좋아하는 친구죠 우와 너희가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가벼워졌는걸? 나도 너한테 나눠줄 게 있어 바로 밤이지 짠 또 하나 짠 또 너 하나 서로 나눠먹으려 우와 역시 토끼는 소원한 대로 나눔을 잘하는 토끼구나 고마워 여우가 간 다음에 도구리 세 마리가 또 찾아왔어요 아 아 아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파 우리는 새 쌍둥이 아 아 아 그런데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 아 오늘은 도토리도 없고 밤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누가 다 주워간 건가 아 하고 있을 때 토끼가 아 아 아 내가 많이 주워가서 그런가? 아 아 아 얘들아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나는 나눔을 좋아하는 토끼가든 아 아 진짜? 아 역시 소문대로 나누기를 잘하는구만 아 아 자아 또 한 개 또 더 한 개 또 더 한 개 서로 하나씩 자이좋게 먹으렴 역시 소문대로 토끼장이구만 안녕 배부르게 먹겠다 밤도 완전히 크거든 하고 이 친구들이 갔어요 그런데 토끼가 막 가고 있었어 이제는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지 가고 있는데 돌불이 확 넘어져서 대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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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든 밤들이 다 쏟아져버렸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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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에요 아 이거 언제 주소 힘들다 라고 하고 있을 때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소문난 토끼님 짠 짠 짠 짠 짠 어? 니네들 다람쥐 아니야? 반가워 다람쥐야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네마리 사총사 다람쥐 자 우리가 도와줄게요 왜냐면요 우린 네명이니까 금방 짓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? 아 고맙다 그럼 내가 방을 나눠주도록 할게 좋아요 역시 소문대로 잘 나누는 토끼군요 자 또 한 개 또 너 한 개 또 너 한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개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려 역시 소문이 맞았어 고마워요 토끼님 하고 이 친구들도 갔어요 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자 이제는 진짜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집으로 딱 왔을 때 바구니를 딱 확인해봤어요 어떻게 된 예지? 왜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지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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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다 줬지 꼼에게도 주고 여우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너그리한테도 주고 다람쥐에게도 주고 아 다 나눠줬구나 아 이제 다시 또 주우러 가야 되겠네 네 토끼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밤을 주수록 갔답니다 박수